아 예 고객님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예 나한테 신문은 이 검지 손가락 같은 거야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 다른 이들에게 내 생사 여부를 알려주는 전제 야 백수지! 백수지 곧 열어가! 야! 뭐야 니 많이 아파? 이 멍충아 나한테 말을 하지? 야 병원 가게 빨리 엎여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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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어이없어 좀 조용히 해라 잠든지 한 시간밖에 안 됐는데 왜 떠들고 난리야 뭐야 니 아픈 거 아니야? 신문이 갔다 뭐야 이거 글 쓰느라 며칠 동안 집밖에 안 나갔더니 아야 오랜만에 서서 쓸라니까 힘들어 죽겠다 야 회의 나가기 전까지 좀 자게 조용히 해라 어? 아휴 죽겠다 아이씨 차 내가 갖다 줬어야 되는데 잘 써 인마 너 오늘 늦게 퇴근한다며 난 어차피 칼 퇴근해봤자 할 것도 없다 아무튼 차 잘 썼어 내가 다음에 밥 살게 기름 다 채워놨지? 가득 채워놨지 내가 또 티 부러진 것 같기도 하고 누구 그 아 인사에 상우 형이야 저번에 얘기했었지 그 이쪽은 나랑 같은 회사 다니는 택수 형이라고 그 보험 사기 특별 조사팀에 있어 아 예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아 그 공무연 양반 하하하 아니 너랑 그 주말마다 조기 축구에서 나랑 놀 시간 없게 하시고 하하하 어? 아 이거요 제가 뭐 요새 그 건강관리상 그 출퇴근 자전거로 하고 있거든요 제가 자기관리를 워낙 잘하고 요새 누가 차로 출퇴근 합니까 자전거지 아 이거 어디서 사신 건지 아무래도 속아 사신 것 같은데요 예? 형 빨리 가봐야 된다고 하하하하 계속 말씀해 보세요 이거 여성용이에요 에이 형이 이거 잘못 본 거 아니야 이거 야 야 그럴 리가 있냐 이거 얼마 전에 백 작가가 사신 거랑 똑같은데? 그래요? 형 나 회사 지금 들어가 봐야 될 거 같아 어 그래 나 먼저 갈게 응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거 여성용 맞아요? 혹시 맞아요 여성용 확실해요? 맞아요 다형 빨간색인데 그럼 여성용이지 빨간색이야 자전거 빨간색이야 자전거 그 백 작가 니네 옆집 사는 여자 맞지? 어 그 여자 자전거를 네가 대신 팔아준 거네 아 없어 그러네 응 왜? 너 그 여자 좋아하냐? 뭔 소리야? 아이 그게 아니면은 그 여자 자전거를 네가 왜 대신 팔아주는데 나를 속여가지고 이렇게 망신 주면서 아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마 아니 내가 미안한 마음에 도울 수 있는 거 도와주고 싶어서 그래 내가 어릴 때 걔한테 상처 줘서 10대 20대 시절을 그냥 히키 코머리처럼 막 지냈대 그러니까 네가 상처 준 게 니네 야 내가 니네 집에서 히키 코머리 내가 40년 동안 할 거야 너 이 씨 부디야오 뭐하냐? 남이사 야 너 때문에 10, 6 Jas 993개 이제 7개만 닿으면 1000번이야 아하 땡큐 오 두 사람 드디어 말 텄냐 으으악 아 하 대박꽂해 으아 오늘 여러모로 고마웠어 이제 그만 들어가도 돼 내일도 이 시간에 나올거지? 아마도? 좀 쉬어라 어 지승이 쟤 뭐한거냐 쟤? 어? 뭐가 가로등 고장나서 후르시 비춰준건데? 야 착하지 않냐? 쟤 너 좋아하는거 아니야? 뭐? 야 뭐 그런거는 모르겠고 너를 싫어하는거는 알겠네 니가 좀 비호감이긴 하잖아 안 때려 안 때려 야 분리수거 좀 부탁한다 대형아 이제 오는거야?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빨리 올라와 라면 끓여놨어 파 막 넣어서 내가 이래서 비밀번호 안 알려주려고 했는데 진짜